지금 현재로 보면 좀 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마지막 순간까지 내일까지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. 만약 내일까지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출당 조치가 이제... 그건 이제 내일 저희들이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내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진보를 재구성한다는 그런 각오와 어지로 재창당하는 수준의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. 그리고 국민의 극높이가 요구가 좀 얼른 어떤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아주 강도높게 해 주셨고요. 서울성산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. 다음은 한국어 자리소스에서 귀찮아 개단되러, 지금 한국어 자리소스에서 참고하고 싶었습니다. 저희 책은 거쳐서,